여러분들의 평생투자 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우리 고려아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고려아연에 지금 실시간으로 속보가 하나 터졌습니다. 속보 내용 빠르게 전달 드리는 동시에 제가 이전부터 고려아연은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봤을 때 경영권 분쟁은 더욱더 격화되고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에게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고려아연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오늘 나온 이 속보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는 동시에 이 내용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내용 꼭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가 또 앞으로도 좋은 내용 빠르게 또 정확하게 전달 드릴 거니까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당장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고려아연이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거래 정지. 갑자기 왜 거래 정지가 됐냐. 지금 약 30분 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어요. 자, 이유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 공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지금 공시로 급하게 나왔냐. 자, 우선 상황은 여러분들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영풍 쪽에서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출을 했는데 관련된 가처분이 기각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했다라고 관련 내용이 오전에 나오게 되었는데 오전에 나오자마자 오후에 바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공시가 나왔고요. 주요사항 보고서 거래소 신고 의무 사항으로 자기 주식 취득 결정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나와 있고요. 취득 목적은 자기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한 주가 안정 그리고 기업 가치 재고 및 주주 권익 보호 주식 소각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취득 방법은 여러분들 공개 매수라고 나와 있고요. 취득 예정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규모가 엄청납니다. 2조 6천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조 6천억은 와, 정말 큰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공개 매수 얼마의 결정을 하게 되냐? 여러분들 여기 내용 보시면요. 자, 상기의 취득 예정 금액 조금 전 말씀드린 2조 정도 규모는 한 주당 공개 매수 가격인 83만 원에 최대 취득 예정 주식을 곱한 거다. 자, 그러면 공개 매수 가격 얼마? 83만 원까지 또 올라와줬다라고 지금 공의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존의 MBK 파트너스가 66만 원이었다가 75만 원으로 올리게 되었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고려아연 최씨 오너 일가 쪽에서는 또다시 83만 원까지 더욱 더 올리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려아연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영풍, MBK 파트너스가 바로 항복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강조, 강조해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거래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거래 정지 바로 풀리게 됩니다. 주가가 또 한 번 요동을 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83만 원으로 했는데 자, 그러면 8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올라간 뒤에 계속해서 더욱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역시 궁금하겠죠. 또 그 이후에 공개 매수 이후의 주가는 어떻게 되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뭐 83만 원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매우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려아연에서 이 공시 내용이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 번 보시면요. 2024년 고려아연 기업 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 영업이익률 12% 이상 추진을 하겠다. 매출의 2.5배 성장을 하겠다. 신사업 매출 비중 50%로 확대가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영업이익률 12% 이상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 배당금이 더욱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 지분 가치, 이 주식의 가치가 훨씬 더 오를 수가 있게 되겠죠. 거기다 3년 평균 총 주주 환영률 최소 40% 이상, 유보율 8000% 이하 유지 목표. 지금 현재 현금이 2조 넘는 회사인데 유보율 8000% 이하로 유지하겠다. 배당금도 지급이 되고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 즉, 공시로 말을 하고 있는 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경영권 분쟁에서 우리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향후 주가 상승도 보증을 하겠다.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수익 버시는 분들도 배당 수익까지 보장하고 수익 상승도 보장을 하겠다. 기업이 성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들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66만 원, 75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려아연 측은 보다 통 크게 83만 원까지 얘기를 하는 동시에 향후 성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는 어떻게 된다? 주가는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인 얘기까지 분명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국정감사가 여러분들 언제 있다고요? 10월 7일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결국 나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고려아연 측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요. 국민이 고려아연 측을 원하는데 사모펀드 그리고 영풍 쪽에서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경영권을 찬타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반드시 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고려아연 주주문 어떻게 보셔야 된다? 지금 현재 상승 추세 계속될 수 있으니까 절대 놓지 말고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까지 가져가게 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경영권 얘기 처음 나오자마자 지금은 여러분 강하게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본격적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몰려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영상으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잠깐 한번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가 66만 원 공개 매수 가격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66만 원 공개 매수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 66만 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거의 없고 여러분들 매수하셔라. 이때 당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매도 타점 그리고 매수 타점 이런 내용들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매 타점 신호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 이 무료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매매 타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때그때 발생을 하고 있고 동시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우리가 정확하게 가격을 잘 잡으면 자리를 잘 잡으면 어때요? 조금 변동성이 크더라도 결국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천천히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고점이 왔을 때에도 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또다시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 편안하게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매 타점 신호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 신청도 무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56번으로 저한테 고려아연의 고려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여러분 문자만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니까 뭐 따로 돈 드는 과정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구독자분들 꼭 돈 벌어 가셔라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너무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수할까 매도할까 고민하시는 매매보다는 타점을 정확하게 찾고 여러분들이 쭉 어느 정도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수익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매일 불안하게 매수매도 고민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신청 부담 없이 해주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향후 한 달, 두 달 이게 아니라요. 앞으로 1년, 2년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탓죠.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한 번 신청해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고려라고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려아연의 속보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향후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83만 원까지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MBK 파트너스가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항복 선언은 바로 이 고점 위치에서 매물을 정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 정리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시간을 끌게 될 겁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으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 공개 매수가 더 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어느 정도 MBK 파트너스가 항복 선언하기 직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항복 선언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서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 그러며 성장성을 확보한 고려아연이 다시금 정고점 훨씬 돌파하면서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변동성 매매에 정확하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고려라고 문자 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